그리고 정말 치열했던 저의 20대를 함께했던 옴밀리언을 이제는 놓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놓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니가 아까 잘했다고 해줘서 너무 좋았고 언니도 진짜 칭찬에 인색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밀어서 지난 10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잘했다! 잘했어! 너무 고생했어! 너무 잘했어! 두 번째 탈락 크루, 디벤 데븐 파이트 클럽을 떠나셔서 이 자리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?